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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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총 4건입니다.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안 그리고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 방안 그리고 자동... 하나가 지금 더 있는데요.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 방안 그리고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서면보관권으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안방안도 함께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첫 번째 안건인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안과 관련돼서는 이제까지 여러 기회를 거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정책을 담았습니다. 먼저 전망위적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민간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계획된 투자들이 조속하게 투자가 실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70조 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의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 신산업 육성 방안,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유망 서비스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 산업 활산화 방안 등 우리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혁 방안을 정책으로 배치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청년, 서민,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든가 50시간 근로시간 관련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 분명,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공격적인 남북 경협에 대비한 방안 등이 미래의 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 사전 준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경제장관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 내용을 담아서 수정 보완해서 다음 주에 최종 발표를 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개 안 껴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스마트 산담 프로젝트 이 두 건은 산업부와 중기부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주로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제조업 전반에 대한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이 이 방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안 껴으로 산업부에서 마련해준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글로벌 시장 침체하에서 경영난 악화 및 미래차 전환과 같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금융, R&D 등 지원 방안이 주요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 방안은 앞으로 전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생활 SOC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이 담겨 있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거하겠다는 각종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서 경제활력제고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